오늘 7월 1일 목요일 루머와의 전쟁을 선포한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중에 돌고 있는 잘못된 소식들 이건 뭐 다 루머 아니겠습니까? 저를 음해하려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박재영 엑스파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없습니다. 아까는 박줄리라고 나왔는데 저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통영의 그녀는 저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또 다 인증을 하셨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걸로 정리하고 이제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루머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지수는 약간 혼조세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가 하락해서 3282포인트. 오늘 반도체가 조금 좋지 않았고요. 반도체. 반도체는 뒤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 계속 써내려가고 있었고 분위기가 이제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1035포인트. 그래서 코스닥이 신고가예요. 코스닥. 네.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고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는 당연히 신고가고. 네. 그리고 예전에 그럼 한참 버블이 있을 때 그때 빼고는 거의 신고가 된 거죠? 네. 99년도 닷컴버블 때 이제 2000포인트 이상이었으니까. 그때는 왜 안 했을까? 그때는 저는 고등학생이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때. 99년도에? 아 99년도에는 대학생이었구나. 아. 그래서 돈이 없었죠. 있었다 하더라도 물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물릴 수 있습니다. 하긴 그렇게 지수가 예를 들어 더블이 나도 물릴 사람은 물리죠? 맞습니다. 굉장히 좀 뭐. 지금도 뭐 몇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은 수두룩 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주식을 시작하면 위험해요. 아 오히려? 네. 시장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오르는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맞습니다. 그냥 시장은 오르는 거지. 늘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 큰일 나는 거군요.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코스닥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약 쪽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제약 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제약은 좋았는데 반도체는 안 좋고. 코스닥이 요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약이 안 좋으면 반도체가 좋고. 이게 둘 다 좋아야 조금 화끈하게 올라가는데. 그렇지는 못한 모양새였습니다. 환율이 7원이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133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불안한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약세. 그러면서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하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천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8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외국인이 선물을 1조 1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1조 1천억 원을 파니까 그걸 누군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팔면 외국인 선물을 팔면 기관과 개인이 선물을 사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사면. 그냥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서 선물을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을 사면서 현물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 매도가 8천억 넘게 나왔거든요. 선물을 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조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물을 팔아서 기관 매도가 많이 나왔다. 해지를 하는 거죠. 이거를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매도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수급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7월 아니겠습니까? 7월 첫 거래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략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략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톤이 비슷합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들이 올라갈 것이다. 코스피, 코스닥 보면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특히 주도하던 업종. 코스닥을 주도하는 업종이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바이오. 그리고 IT 쪽도 그렇게 좋지는.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반도체도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7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부터는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그런 업종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전망이 조금 밝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2분기 때 공급 병목. 이것 때문에 조금 안 좋았었던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IT였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그런 쪽들이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장주가 우리 작년에 BBIG라고 했었잖아요. 배터리는 그래도 상반기에는 꽤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배터리가요? 네. 그러니까 2분기에 안 올라서. 지금 2차전지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분기에 많이 올라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지금 꽤 높은 순위로 보이고 있고. 그런데 바이오, 게임 이거는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바이오는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바이오가? 네.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바이오가 좀 올라올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업종이 오늘 상승을 좀 보였고요. 2분기에 경기민감주가 꽤 좋았어요. 특히 운송, 철강, 화학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대한 실적 약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2분기에도 좋긴 할 건데. 그 기대치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충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부진할 것이고. 그래서 3분기에는 다시 성장주로 복귀할 것이다. 2차전지 쪽 굉장히 좋았거든요. SK이노베이션 빼놓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던데. 많이들 궁금해지네요. 그 이야기도 정리를 좀 해왔고요. 이노베이션 제외하고는 2차전지가 오늘 좀 괜찮았다. 그래서 2분기와는 다르게 3분기에는 좀 덜 오른 업종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럼 어떻게 바로 그럼 한번 SK이노베이션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채팅창이 난리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IR을 했습니다. 스토리데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스토리데이? 네. 요새 그런 데이 많이 하더라고요. 테슬라데이 이후에 이런 것들 많이. 배터리 데이처럼 스토리데이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걸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주장고가 1테라와트를 넘어섰다. 수주장고가.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업계 중에는 세 번째로 1테라와트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다. 테라와트를 넘었어요?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에비타 기준으로 올해 흑자전환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배터리 부분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을? 네. 지금 뭐 적자니까. 네. 그런 전망을 했고 SKIET 상장하면서 상장에 성공하면서 이 분리막이 현재 14억 제곱미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25년까지 40억 제곱미터로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 1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2050년까지 SK이노베이션이 정유업체잖아요. 정유가. 그래서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데 산소 순배출을 제로로 제로 목표로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을. 탄소 넷 제로. 네. 그러니까 정유나 이런 데서는 탄소가 배출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치화전지에서는 그런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넷.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해서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자산 효율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옵션에 대해서 검토를 실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그리고 자산 효율화 등 포트폴리오 옵션에 대한 검토를 실행 중이다. 네. 그래서 배터리 사업의 최적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쉬운 말로 하자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데 LG화학을 한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사업부를 인적 분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나오면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 8%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2, 3조 원의 배터리 투자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빨리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고 주총회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것도 분할해서 상장해서 자금 조달하겠구나. 이런 분석들이 나와서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 싶으면 다 분할하시네.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요. 성장하는 사업이고 돈은 필요한데 혹시 JP모건인가 거기서 얼마 전에 왜 좋다고 얘기했죠. 좋다고 하고 오늘 이제 확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JP. 뭔가 이슈. 그런데 이게 LG화학 때도 그랬지만 LG화학 때도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서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잖아요. 사실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여행을 믿을 것 같지는 않다. 사업의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고 제가 봤을 때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인적 분할보다는 아마 물적 분할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으니까 인적 분할을 할지 물적 분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물적 분할을 하면 그래도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겠죠. 아니 인적 분할이 더 난 거 아니에요? 인적 분할은 100% 자회사 가지고 있다가 상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떼어내서. 물적 분할은 비율로 나눠서 상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3, 기존의 7 이렇게 해서 주식을 쪼개주는 거죠. LG화학이 물적 분할이죠? LG화학이 물적 분할이군요. 인가요? 인적 분할. LG화학이 제 얼핏 기억으로는 물적 분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한다면 차라리 기존 주들의 권리가 크게 훼손될 게 없으니까 괜찮은데 다만 새로운 돈을 끌어당기기가 힘드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새 투자금 받겠다. 대신 기존 주주들은 그러면 얄짢아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열받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제는 정프로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서프라이즈. 어찌됐든 간에 인적 분할 논란이 있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있지 않는 거고 이제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SK이노베이션의 스토리데이에서의 분할 논란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오늘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51.3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7포인트 하락했고 예상치 51.8보다도 하회했거든요. 지금 걱정되는 게 어제 이제 통계국의 제조 PMI도 조금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 고점 논란이 오늘 좀 있어서 중국 증시가 좋지 않았거든요.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요. 광둥성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문제로 생산지수가 주춤했는데 6월 이제 생산지수가 51.0으로 작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50 이상이면 확산은 맞는데 이 확산되는 거에 이제 뭐 확산세가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신규 수주 지수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일단 고용은 7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를 했고요. 투입 가격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많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상승세가 조금 둔화됐다. 그런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물가 상승 압력에 더해서 경기 둔화가 지금 앞으로의 중국의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게 보고 있어서요. 중국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 못한데 지표들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의 하락이 우리 증시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제조 PMI가 좀 둔화됐다는 소식.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이제 마이크론의 5월까지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 반도체에 좀 악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좋게 나왔거든요. 실적이 74억 2천만 달러 EPS가 1.88달러로 가이던스랑 컨센서스는 모두 다 상회했는데 D램 가격을 보더라도 전기 대비 20%나 상승했습니다. 랜드도 한자리수 후반대 하이싱글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3분기에도 계속될 수 있겠느냐. 이게 조금씩 낮아질 건데 그렇게 되면 좀 걱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설비 투자를 조금 소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KPEX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마저도 이렇게 늘리면 지금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전에도 좀 있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고객 재고에 대해서는 고객 재고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 전에는 고객들이 재고를 많이 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서 조달을 해가는 상황이었는데 반도체 부족 문제가 생겼잖아요. 올해. 이것 때문에 재고를 좀 늘리고 있으니까 사실 재고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생겨서 다음 주면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할 텐데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은 좋겠지만 하반기부터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마이크론의 실적 이게 2분기에는 좋지만 하반기에 대한 분화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이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참 반도체 힘드네요. 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 진짜 짜증나는 질들이 많이 좋다고 좋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안 올라가고 속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반도체 위크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6월 수출 발표됐는데 그것만 짧게 좀 정리할까요? 6월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6월 수출이 39.7%가 증가해서요.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6월 기준으로 최대 그다음에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4개월째 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6월 수출이었고요. 어떤 쪽이 좋았냐.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가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했는데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 수출 1위죠. 두 달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반도체 단일 품목으로? 네. 6월 중 가장 많은 수출이었다고 합니다. 112억 6천만 달러. 그다음에 2위, 3위 품목이 기계와 석유화학인데 여기도 각각 20%, 68% 증가하면서 6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라고 하기에도 기저효과를 감안하고서라도 수출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2연 수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62%, 108% 각각 증가하면서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더라도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남미, 인도 이런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선진국의 수요가 좋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났고 그다음에 중남미나 인도 같은 국가들이 100% 이상씩 증가를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인도가? 그러니까 인도도 사실 코로나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다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인 거죠? 네. 전년 대비. 전년 6월 대비. 아마 전년에 워낙 또 안 좋긴 안 좋았었던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중남미나 인도 같은 데가. 자 이렇게 오늘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주요 이슈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박재영 사장님 이제 오늘은 일을 끝나고 대구로 가십니까? 아 오늘은 와이프가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과의 의미. 사과 아닙니다. 사과할 게 없으시잖아요. 사과할 게 없죠. 그래서 즐거운 데이트 하시고. 네. 어떻게 소화제 좀 사드릴까요? 논란은 여기서 끝으로. 논란은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논랄거리도 아니죠. 이제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아유 건드린다고 영향도 없고요. 워낙 탄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즐거운 저녁 식사. 우리 또 아내분과 함께 하시고. 네. 좋은 저녁. 또 늦둥이 한 번 또 볼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될까요? 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